안녕하세요 정다연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면서 헬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헬스는 아름답고 멋진 몸매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많은 활력을 가져다주기도 하죠. 삶의 척도인 운동, 이제 헬스를 시작해볼까요?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헬스는 근력, 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등을 향상시켜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의지력 또한 단련할 수 있어 심신이 균형있는 발달을 이뤄주는 생활체육이다. 헬스는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무거운 기구를 사용해 여러 각도에서 신체 각 부분에 적당한 움직임과 강도 높은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하고 균형있는 신체를 가꿔준다. 헬스는 단순한 살빼기 운동이 아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법이므로 올바른 이해와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헬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체형과 운동 능력을 파악해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헬스를 하기 위한 운동 장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가장 전통적인 형태인 프리웨이트 기구가 있다. 원형 중량기구의 중간에 긴 막대를 끼워 넣은 바벨 형태와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아령 형태의 덤벨로 구성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사용법으로 일발인들도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 문제와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 가급적 전문가의 지도에 따르도록 한다. 무게를 이용해서 저항력을 가하는 머신 장비들은 도르래나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안정성과 시간의 경제적 측면에서 우수하나, 근력을 운동 수행력으로 전환시키는 데엔 한계점을 지닌다. 등속성 운동을 이용한 유산소 운동 장비는 자체가 저항을 느끼도록 보완되어 있어 따로 저항을 가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훈련 속도를 제공할 수 있어 유산소 운동의 효과적인 장비다. 유산소 운동 기구에는 러닝 머신뿐 아니라 자전거 타기를 응용한 기구 등 다양한 기구들이 구비되어 있어 운동의 편의를 제공해준다. 유산소 운동 기구